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지구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올가을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한 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데 꼼꼼히 여러 업체를 검토하더라도 10월 이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26년 케이블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3.3km 구간에 8인승곤돌라 5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